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큐한 뼈 다큐한 뼈 뼈 다큐한 뼈 다큐한 뼈 뼈 뼈 쫄깃쫄깃 고소한 맛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양념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마지막으로 바삭하니 가슴살 에어컨 간장 가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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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피드 ALD 바삭 이렇게 Up 화면에 바삭 이거 وم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핫도그 고춧가루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핫도그 마카롱 발굴 tighter 잘 지내줄던것이 마요네즈 먹겠지 고소하고